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양평역 한라비발디입니다. 이미 미리 탐방에서 한번 다녀온 단지예요.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8사 B타입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인기와 많은 타워형이고요. 제 신혼부부 시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혹시나 아직 이 단지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입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단지가 있고요. 바로 앞에 양평역이 있습니다. 이 지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고 역세권입니다. 도보로는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체육관이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한강 주변에 양평, 나루께, 축제공원같이 공원들도 잘 되어 있어요. 여러모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지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서고가 굉장히 명문입니다. 서울대에 5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의 절반 정도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둔 학부모들이 양평군으로 이사하는 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세대다 보니까 조형도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대단지라는 게 실상 체감이 됩니다. 요즘 신축 같은 경우에는 조경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요. 실제 한라비발디 단지에 가봐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중앙에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원이 축구장보다도 더 큰 크기입니다. 공원이 하나, 두 개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양평에서 가장 큰 규모래요. 그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는데요. 이것도 양평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게 전망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게 101동, 201동 최상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의 그 멋진 풍경을 카페에서도 누릴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에 친척이 살면 정말 좋겠죠. 조형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유니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평면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침실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욕실,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모두 한 곳에 있어서 외출 준비를 원스톱으로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실인데요. 거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신혼부부는 거실 생활이 많기 때문에 거실 크기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팬트리입니다. 팬트리가 하나, 두 개, 그리고 안방에 있는 곳까지 해서 총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유모차라든지 뭐 그런 큰 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팬트리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현관에서 들어오면 복도 팬트리가 또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기저귀라든지 생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요. 여기다 보관하고 외출하실 때 기저귀 가방이 쏙쏙 넣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 느낀 게 아, 이 집이 거실에 힘을 많이 줬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딱 봐도 전용 8사치고도 거실이 넓은 편입니다. 신혼부부 때는 거실하고 안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이 큰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물형 천장이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어집니다. 아트월에는 IoT 서비스가 되는 월피드가 있는데요. 빅스비로 음성인식도 된다고 합니다. 주방은 기업자형 구조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방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있으면 주방이 못 오게 가드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만 가드를 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건조기, 세탁기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안방은 오른편에 발코니하고 실외기실이 있고요. 제 왼편에는 부부욕실,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외출 준비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드레스룸이 꽤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있으면 안방에는 침대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방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서 침실 2로 가겠습니다. 한라비발디가 교육특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책상도 따로 사려면 비싸거든요. 만약에 교육특화를 선택하시면 수납은 수납대로 할 수 있으면서 공부는 또 이렇게 공간이 따로 나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침실 2는 침실 1에서 붓박이장이 없는 형태고요. 창문 크기나 향은 동일합니다. 타워형은 장점이 침실 1과 2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는 공부방으로 쓰고 하나는 침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타워형 구조 하나 더 시스템의 효과는 제가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모로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보시면 공용욕실이 여기에 있고요. 부부욕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용욕실은 변기, 세면대, 욕조가 있는 구성이에요. 슬라이딩 수납장도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죠. 보이시죠? 부부욕실은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가 있는 형태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거실 크기도 그렇고 안방 드레스룸도 그렇고 한라비발디만의 매력이 잘 드러난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저의 콩듀님하고 84A 그리고 59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브라이딩 서초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